거기서 이제 뛰어나와야 하는데? 정참이 그냥 쳤어 어 야 쟤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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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나오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? 저 걸려가지고 왜 들리지께서 동시에 말하냐? 끝에 있냐? 아니 저 2층에 있었는데 지금 너네.. 나온거 못봤으면 저집에.. 지금 안쪽에 갇혀있는데 딱 아.. 아 맞네 저집.. 저 방 구석이.. 야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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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 열어놔.. 문 열어놔라 정참이 나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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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.